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뭘 보자는 겁니까? 김기현 후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양반이 2018년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출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시 업무 동기라는 송철호라는 사람 때문에 졌지 않습니까? 패배를 했죠. 가장 부정선거의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김기현 씨가. 그러면 소위 울산광역시 그리고 가능하면 울산광역시의 남구을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선거가 어떻게 치료진지를 보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마치 여러분들 주물럭 등심처럼 다 맞춰서 민주당 후보는 항상 뭡니까? 증가를 시켜주고 그만큼 통합당 후보의 표를나 국민의힘 후보를 빼앗은 거를 그걸 한번 입증을 해보려면 부산 울산광역시 남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8년 지방선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부정선거죠. 가장 최대한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건수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53.74% 대 46.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후보가 이게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면 얼마 정도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가 하니까 53.74%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한 3% 정도 건수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9.11%가 난 겁니다. 뻥튀기를 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 후보는 당일 투표의 46.25%가 나오면 당연히 사전투표에서도 득표율이 46.25%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마이너스 9.11%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9.11%를 훔쳐가지고 송철호 함께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래서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좌우대칭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9.11%를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11%를 빼앗아가지고 송철호 후보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9.11%니까 총조작값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여러분들 9.11 곱하기 2니까 18.2%를 다 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표는 김기현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철호 후보한테 그만큼 넘겨줘야 그래야 전체 여러분들 투표 참가자 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작 상태는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2018년도 김기현 후보가 송철호 후보에게 패배했던 착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야만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울주군, 여러분 울주군에 송철호의 여러분들 플러스값은 차이값은 플러스 14.3%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4.7%입니다. 제3당 후보가 여러분들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플러스값하고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제3당의 여러분들 플러스값은 정확하게 뭐죠? 일치합니다. 일치. 플러스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참 그거는 뭐 인간 이하 짓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미래통합당과 여러분들 제3당의 여러분들 합친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북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뭐죠? 플러스 9.6%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8.9.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3당이 마이너스 2.6. 여러분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9.6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보다 좀 더 조작을 적게 하죠. 그러나 좌우대칭에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항상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 이꼴은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값 더하기 제3당의 마이너스값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bc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a후보한테 넘겨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수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 결과를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하고 비교해 보면 확 이랑이 차이가 나죠. 이런 짓을 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6년째. 국민들이 알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2022년도 대통령선거입니다. 2020년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딱 같은 것만큼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넣어준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적하기로는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걸로 봅니다. 조작률만 좀 달랐습니다. 조작률만. 2022년도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300만 표 이상 정도를 뭡니까? 도둑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울산광역시에 여기서 울산광역시에 남구가 하나 포함이 되는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씨에게 충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내친 김에 그러면 울산광역시나 울산시 남구월에서는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전라난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조작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작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여러분 얼마나 크기에 권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2022년도 요릴 지방선거의 바로 울산시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정직하게 표를 어떻게 도독질해가지고 어떻게 훔쳐가는 게 나옵니다. 울주군, 국힘당의 김두견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마이너스 7.5%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송철호 후보한테 그대로 옮겨줍니다. 플러스 7.5%입니다. 울산시 북구 김두겸 후보 함께 마이너스 여러분들 1.2%를 빼앗아가지고 정확하게 플러스 1.2%를 대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2%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동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8% 국힘당 플러스 1.8% 더불어민주당 똑같은 양만큼 옮겨준 겁니다. 남구 김두겸 후보 마이너스 6.3 예를 들어 송철호 민주당 후보 플러스 6.3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구 단위로 나와있지만 동단위 가장 낮은 레벨인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게 다 합산돼가지고 울죽은 북구 동구가 나오는 겁니다. 맨 밑에 중구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7.7%를 빼앗아가지고 송철호에게 플러스 7.7%를 대해준 겁니다. 착하게 여러분들 표는 하늘에 떨어질 수 없고 누군가의 표를 훔쳐가지고 누군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입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좀 조작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내사전투표는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도 좌우대칭입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표를 훔쳐간 데는 다 플러스 값이 나오고 차이 값이 그리고 표가 빼앗긴 데는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차이 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그냥 사기지.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기를 친 거지. 이거는 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보시면 영어문건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렉션 플라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보트 플라드. 선거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이거는 선거 사기지.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전산조작은 참관인들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전체를 하면 다 본다는 의미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관회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계산해 보시게 되면 a 이콜은 b c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 값 플러스 값하고 표를 빼앗는 미래통합당이나 제3당의 후보를 더한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회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전라남도하고 오른쪽하고 울산광역시 관회 사전투표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100%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다 이런 짓을 했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2020년 총선만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 때부터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소위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가공한 그런 파워 같은 것을 잘 인식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숫자는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전부를 뭡니까? 다 폭파시켜버리지 않는 한 이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관계없이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 증거고 객관적 사실인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자들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김기현 후보가 4.15 총선 당시에 김기현 원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을 20%를 빼앗아 가지고 이러면 뭡니까? 넘겨준 거와 같이.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딱하치우면 아무 표시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든 최종 결과물이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이 만행이, 이 죄악이, 이 사악함이, 이 무식함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본 겁니다. 가재붕으로 본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남은 겁니다. 지금 인천연수월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천대엽이나 조재연이나 박정하나 민유숙이나 이런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잘못하면 이런 종류의 가공할 선거 데이터를 남겼는데 무죄라고 선거 문제 없었다고 선거 공정했다고 원고적 기각이라고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짓을 못합니다. 똥은 싸고 나면 뭡니까? 버리면 없어집니다. 선거 데이터를 어디에 버릴 겁니까? 선거 데이터를 태평양이 수장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이 선거 데이터가 미국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중국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러시아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일본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북한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중앙선관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지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뭡니까? 재판도 아니고 메이드 인 러시아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짓을.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부터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것이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울산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항상 홍준표는 마이너스입니다. 문재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플러스 값입니다. 울죽은 플러스 8.2, 북구 플러스 4.2, 동구 플러스 5.9, 남구 플러스 7.7, 중구 플러스 국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죽은 군민들이 완전히 맛이 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 값이 0이나 1이나 2나 기껏해야 3 정도도 나오기 힘든데 3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5, 6, 7, 10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그거는 어김없이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표를 쏟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보다도 좀 정도가 덜하지만 2017년 5.9 대통령 선거부터 이렇게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러분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6번 선거를 완벽하게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면 표를 훔쳐 가지고 조작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권력이 바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바로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와 나온 김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4.15 총선 울산광역시 남구월에 본인 표가 20% 뺏겼다는 것을 오늘 실정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내친 김에 울산광역시에서 역대 선거 5번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